답안지 수량에 이상이 없으면 수험생을 퇴실시켜 주십시오. 오늘 음악회가 OMR 음악회잖아요. 수능이 바로 어제 끝났죠. 그래서 모두들 고생하셨다는 의미로 저희 음악이 조금 활력이 되셨으면 좋겠고 앞에 보면은 모든 인생 다 정답이야 이렇게 써있더라고요. 여러분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만든 곡이고요. 봄이 온다면 이라는 곡입니다. 추운 겨울빛 바람 불어오는 날에 바람 비긴 하늘 볼 수 있을까 빛이 보이지 않는 거친 이 길 위에 우리 희망의 노래 할 수 있을까 우리 희망의 춤을 출 수 있을까 우리 희망의 춤을 출 수 있을까 거리 가로등마저 흐린 하늘 아래 우리 희망의 춤을 출 수 있을까 외쳐 외쳐 좋은 날이 올 거야 외쳐 좋은 날이 올 거야 작은 꽃으로 피어라 웃을 수 있을 거야 이 도시에 끝나 봄이 온다면 신나는 너와 깊어진 너 찰나의 순간 내 안에 스며일 듯 살며갈수록 내 떨리 맞든 눈빛이 아득해지는 공기는 점점 나를 던져요 신경은 변빛 조명 없이 빛나는 도시가 나만 빛나죠 따분지 못한 상처 진대여 보고 손댈 수 없이 멀어치고 한 번 다닐 수 있다면 스쳐 지나가서 깨끗한 날을 믿고 피어난 눈들이 맞춰서 쉬고 한 잔동의 한밤에 비서서 아득한 너를 바라보며 아득한 너를 믿고 아득한 너를 믿고 아득한 너를 믿고 아득한 너를 믿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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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에 많은 사람들 어딘가로 향하는 빠른 발걸음 그렇게 모두 살아가지 가슴 속 깊은 사연들 저마다 아픈 구석 하나쯤은 있네 그렇게 모두 살아가지 따끔은 뭐하나 되는 일이 없고 한없이 작아지고 하지만 단 한가지 나에겐 꿈이 있다네 힘들다 뭐래도 난 그냥 웃으며 넘길래 세상을 모른다 해도 아직 많은 길이 남았대도 내 가슴이 뛰네 언제나 그렇듯 웃으며 넘길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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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